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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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하는 거 아니에요? 모욕이에요. 용구님. 아시잖아요. 미국에서 말리멘슨의 지명도라고. 어? 완전 개차만 만들어 버리시네. 랍. 락스타를 그렇게 개차만 만들어 버리시면 어떡합니까? 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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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어? 아 보너스 못 먹었어. 아. 아씨 이거 보너스 게임. 성공해야 보너스 주거든요. 아씨. 아 요리치스와네. 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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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20판까지 간 적이 있는데 이게 할만한데? 오케이 어? 어이구! 뭐야?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개요없네 진짜 뽀로 터졌네 뽀로 터졌어 아... 개 뽀로기다 이거 다가 됐어 네 잘 됐어 잘 됐어 forward 1 2 2 2 2 2 2 2 2 2 아 아 존나 여기 두마리 좀 아 진짜 짜증난다 이거는 로또사라 알겠지 이 병진같은 녀석아 너도 알지 니 뽀로 터진거 1 2 2 2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보너스는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보너스 주거든요 점수 보너스가 없어요 보너스 줘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공을 해야 돼 아 점프 아 뭐야 이거 마지막이 뭐야 아 아